자, 보이냐? 뭘 보고 있냐? 뭐냐, 이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긴 한데 디지털 세계야? 현대화 시대인가? 짜 이쁘지 않냐, 이거? 뭔가 번쩍번쩍한 게 원소 같네. 원소 덩어리 터졌네. 이거 뭔지 아냐? 뭔데? 캠프파이어잖아, 캠프파이어. 아, 영혼모래? 영혼 캠프파이어. 아, 영혼모래래. 영혼불? 고 아랫부분이 이쁘더라고, 이렇게. 빨려들어갈 것 같은 마치 내 눈동자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아니? 응. 야, 이런 게 있네, 근데. 한 중간에 딱 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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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겹쳐지면서 이게 없어지거든? 이거 좀 그런 느낌 나지 않아? 복도 같은데. 왼쪽 통로 있고, 오른쪽 통로 있고. 나 지금 중간에 서 있고. 그 여기에 지금 뭔가 마법의 힘에 의해서 터진 거야, 중간에. 그래서 그런 느낌 나지 않냐? 야, 들어가 봐, 그거 뭐 있는데? 여기? 중간에? 하늘을 쓸? 이 세기가 나오네. 어, 뭔가 진짜 터진 느낌이 있네. 시공간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 또 뭔가 재밌는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마법이야, 마법. 뭐냐? 있어봐라. 뭐가 보이냐? 갈색 콘크리트. 왼쪽 통로, 오른쪽 통로 있지 않냐? 여기에 지금 마법 공격을 받는 거야. 붕! 구당탕! 우와! 아니야, 아니야, 해! 왜? 아니야, 아니야, 해! 야, 어후 뭐야! 좋은 연출, 좋은 사운드 나와줘요. 뭔가 저거 보면서 만들고 싶었어. 터지는 모션이 안 보였는데? 너무 뿅하고 생긴 거 아니냐? 아, 원래 안 이렸어! 원래 안 이렸어! 어, 해봐, 다시. 오, 이제 좀 됐다, 오! 아, 아까, 아까 좀 운이 안 좋았던 거야, 봐봐. 파티컬이 이상하게 튀어가지고. 아까 너무 뿅하고 생겼어. 자, 여기 딱 통로가 있는데 터진 거지. 오! 오! 오, 야, 이번 건 진짜 느낌 있었는데? 오, 진짜 있네. 괜찮은데? 빨간불로 하면은 더 어울릴지. 아주 궁금했어, 빨간불로. 야, 용암인데? 뭐 같네. 느낌으로는 이게 더 뜨거워 보인다잉? 근데 나 아까보다 더 뜨거워 보여. 아깐 그냥 포탈이지, 이건 그냥 불구덩이 같은데. 색으로는 푸른불이 더 뜨거운데. 오! 야, 이건 진짜 터진다. 이거, 이거 진짜 터진 것 같아. 이건 진짜 터졌다. 야, 진짜 터져서 불길이 일어난 거야. 오, 불 붙은 것 같아. 아, 그러네. 오! 오, 어울리네. 오, 뭔가 신기해. 되게 느낌 이상한데, 되게? 와, 재밌는 연출이야. 오! 맛보지 않아, 이게 더 낫네. 뭔가 사실 이 정도 터진 거면 사실 구멍 뚫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 그냥 뜨거운 폭탄인 거지. 마그마 폭탄. 진짜 용암 같네, 흐르는 용암. 야, 괜찮네. 야, 우리 들어가 봐. 들어가 보라고? 왜 아무것도 없어? 아, 왜 없어? 지옥이라 또 나올 거 기대했냐? 그렇지, 지옥. 용암, 어? 야, 하지 마. 야, 됐냐? 야, 하지 마. 이거라 봐, 이게 제일 어울려. 좋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요 위에 불만 없고 잔불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다, 야. 마그마 블럭 뭔가 아쉽잖아, 되게. 잔불. 캠프파이어. 두 번 보치.